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860-23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화목에 걸쳐 총 7회 운영되는데요. 구로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구로구 교육통합포털 구로학습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860-30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예절교육 1일 캠프가 열립니다. 이번 캠프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충남 아산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. 현충사 및 충무공 이순신기념관 탐방과 온양향교, 외암리 민속마을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참가비는 무료이며 7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인터넷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전화 860-28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